토트넘 아스프의 리빙 레전드 토트넘의 분위기는 지난 시즌 선수단에게 공개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팀 내 분열을 야기했던 콘테 감독 시절과는 달리 감독과 선수들 사이 그리고 선수들과 선수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완전히 리프레시된 느낌이 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주장 손흥민 선수 혼자만의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손흥민 선수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인사기질은 젊은 토트넘 선수단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아스프의 주장이라는 사실은 나름 예상이 되면서도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최근 토트넘 아스프 팬포럼에서 엔제 포스테고글로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팬들과 만남을 가졌고 포스테고글로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왜 주장으로 선임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엔제 포스테고글로와 손흥민은 최근 열린 팬포럼에서 주장 완장이 어떻게 이 한국인을 찾았는지 그리고 추가된 책임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올여름 토트넘에서 모든 것이 바뀐 것 같다. 새로운 감독인 엔제 포스테고글로 감독과 함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 그 클럽의 변신은 거대했고 또한 매우 빨랐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벗겨지면서 팀의 경기 스타일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 자리에는 공격적이고 신나는 축구를 하고 싶은 포스테고글로 감독의 바람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릴리 화이트 팀은 비교 초반 5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으며 팬들이 즐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는 그들의 스타 공격수인 해리 케인이 클럽을 떠나 바이른 미넨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요리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찾는 것은 잉글랜드 캡틴의 몫이었을 것이지만 그 책임은 대신 손흥민에게 돌아갔다. 팬포럼에서 손흥민은 새로운 토트넘의 주장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날 내가 선수들에게 연설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 비디오를 다시 봤는데 내가 말을 하는 동안 박수만 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클럽의 주장이 되는 것은 정말 영광이고 팀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나는 단지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가져와야 한다. 나는 주장으로서 발전할 여지가 있지만 선수들은 내 일을 매우 쉽게 만들고 있다. 이어 포스테고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막축한 책임이다. 나로서는 큰 결정이었지만 꽤 쉬운 결정이었다. 나는 소니가 토트넘 아스포 주장직에 아주 잘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 클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의 팀 동료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면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손흥민에게 기팀 해주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하길 바랬다. 소중한 사람들 선수들과 함께 나눠야 할 순간이었다. 내가 말했듯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었다. 스폰스의 보피니언 손흥민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리더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모범을 보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선수단으로서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구단을 아끼고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주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즐기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면서 포스테고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하는 일이 매우 쉬웠으며 손흥민 선수 또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토트넘이라는 빅클럽에서 한국 선수가 정식 주장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긴 하지만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반드시 토트넘 아스퍼에서 캡틴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